다들 성격이 엄청 좋네. 흥이 많네 다 친구들이. 여기 샐러드 제가 엄청 좋아하는 크슬. 피데. 피자? 저거 정통피자. 박수. 여기 스가라브레이. 치즈. 치즈방. 여기는 저의 한국인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었어요. 이거 라하나 살버스. 이거 김치배추 안에 살로 만드는 음식.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이 이해를 무슨 음식을 입고 있어요? 챌런지. 챌런지. 오늘은 먹는 챌런지. 어머님이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아 네. 우와. 어떻게 그거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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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사람. 네. 네. if told you, 예정인 줄 알고, 예정인 줄 알고. 왜 울지? 저희는 우리에게,... 네, 뭘. 예정인 줄 알았을래? 네, 네, 네... 아, 왜 우궁화 중? 오. satur, 해 줘요? 재미있게 된다. effective. 네, 고맙습니다. 매운ine, 고맙습니다. ahrford. 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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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먼저 한국 커피에서 준비했습니다. 한국 커피에서 준비했습니다. 한국 커피에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장. 독해시 커피 마시기 시작했어요. 독해시 커피 맛은 엽프레소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우리 똑같이 엽프레소처럼 조금 더... 짠이랑 천천히 마셔요. 끝까지. 천천히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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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터키시카피 끝나면 클래스를 앞서서 퓨처텔링 해요. 이렇게 해요. 천천히 마셔요. 천천히 마셔요. 천천히 마셔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요.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우리 프로그램 잘 될지 아닐지 궁금해서 한번... 오 궁금하다.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관심이 많아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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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